1회차 딱 100억으로만 시작한다 장사 1일차 시작해보자 1회차다 아 1회차 시작해보자 자 일단은 장사를 하면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느립니다 경험축적의 비약을 만들면서 장사를 같이 해볼거에요 일단은 에디의 공식 토드 장사의 기본을 오늘 준비해놓고 내일 올릴까?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요새 에픽점즈가 쌓으니까 어우 벌써 5억을 썼어 이거 마진율 남나요? 자 일단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요기 뜨는거 보고 뭘깔지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오 12% 텄다 돈 벌써 벌글로 시작한다 근데 럭 3개가 어떡하면 좋겠나 이거 럭 3개인데 망토가 럭 3개다 80급이 얼마냐 여긴데 2000 정도 줘야 되네 맞어 2000이라는 가정하에 이걸 만드는데 1억 5천이 드는거지 그지 그러면 만들어봐야 2000만원 넘는거 아닌가 아 이게 장사가 참 어렵네 장사 손해할까요? 이거 다시 팔까요? 맞는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시 팔고 다시 하는거 어떻습니까? 다시 하세요 망토 도적 안될거 같습니다 도적 판매에 들어가겠습니다 망토 도적 안맞는 걸로 할게요 손해볼거 같으면 이거 안하는데 장사 안될거 그저그저 1억 3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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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잠사에요 싸게 팔아요 제가 노력할게요 아 앱솔 장사는 조금 애매하네요 앱솔은 손대지 않을게요 앱솔은 좀 빡세네요 어우 돈 벌었어요 1억 3천 주고 팔았어요 앱솔 장사는 요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되면 이제 70버젓하고 다시 파는 걸로 할게요 그.. 어.. 신발 같은걸 한번 볼까요? 코드는 얼마 안하네 한 2.. 3천 정도 잡으면 되는구나 마진율이 꽤나.. 꽤나네 하나 제작해볼까요 90 일단 요거 하나 쓰자 오케이 네크로 넷짝부터 만들어 볼게요 뭐고 아이고 도아니님 고맙습니다 마.. 이러다 나 부자되는거 아이가 도아니님 고맙습니다 아 세탁기 샀다 아 세탁기 샀다 알았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시간을 써서 얻는 이득이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우 템 만드는 거거든 너무 귀찮다 오케이 템 다 만들었고요 다음 아이템 뭐죠? 다음 아이템 뭘 만들어 볼까요? 자 템을 현재 22개 만들었네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맘으로 아 이승기 노래라고 아시는구나 단단단타단 아 씨 또 세대차이가 이승철 노래 아이가 조용필 노래 아이가 아 조용필 노래 아이가 아니 이승기가 여행을 떠나요를 불렀나 어 불렀어 아 그렇나요 아아 이게 세대차인가 당연히 조용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떠나는데 어째 여기서 이승기가 나와 버리네 그것도 있잖아 거짓말 부른 가수 이름 빅뱅 아이가 지오디라고 하면 또 아저씨인거야 아 그래 빅뱅 아이가 잘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내일 또 해야 되겠다 아 장갑까지 만들까 장갑은 잘 없나보다 추우비 와 나 벌써 36 없었다 장난 아니지 장사는 화끈하게 하는거다 와 80급 기본이 천만원이네 미쳤네 무기 마 마 보아라 몇개 만들었나 마한테 마한테 엔비씨 먼저 장사하세요 보자 와 46개 만들었다 마 다음주에 다 팔리겠나 이거 한줌 한줌을 팔 수 있겠나 상신력게 만들었다 오케이 오늘이 1회차 뭐했죠? 아 토드 할 준비만 했죠 준비만 다 끝내놓고 이제 내일 이제 70퍼장 마무리하고 내일 아이템 더 만들거 있으면 좀 만들어보고 이제 내일 경매장에 올리는 걸로 하면 되겠다 아유 2시간 50분 동안 했네요 투다팻 구독! 적어 télé가 위치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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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